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어제 공주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일을 또 함께 나눠야 되니까 그냥 뭐 제 딸의 생일인데요 뭐 축하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래서 갑자기 갑자기 아침에 나은일에서 제가 카드를 써줘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카드를 막 써줬어요 이제 매해 생일마다 이렇게 카드를 좀 써줘야겠다 나중에 또 시간을 지내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러려고 얼마나 눈물을 뚝뚝 흘리겠어요